처음 성인이 된 이념이 만나서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긴장이 돼서 계속 엔진을 냈던 거예요. 대사가 안 나와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속은 이러고. 이념이 선배님과의 케미는 케미를 논하기 전에 어떤 누가 선배님과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같이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의 연습이었고 촬영하면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. 하지만 처음에 너무 긴장을 해서 선배님과 이제 처음 성인이 된 이념이 만나서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긴장이 돼서 계속 엔진을 냈던 거예요. 대사가 안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속은 이러고. 거의 그날은 인속촌이었나 나라 기억이 되는데 처음 제가 신인 데뷔하는 날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너무나 가슴이 뛰고 엔진을 너무나 많이 뵙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하지만 드라마를 보시면 인경과 사임당이 만나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대하셔도 될 만큼 아주 열심히 했고요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ơn 옴. 귀준화적чив ótima Suite 수박의 영상nya illusion los 3 4 isch 4